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너무 춥다 오늘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아 나 슬리퍼 신고 왔어 학교에서 얼른 만드세요 얼른 만드세요 너무 춥다 반가워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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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희 배달 마해자에요? 쌤! 왜? 쌤! 대화! 아이씨! 아이씨! 뭐야 뭐야 아이씨! 상상해도 알 것 같아 아이씨! 너는 진짜 이런거 아니야? 너가 아름다운데? 이들이 마실거 다 달라 하잖아 나 마스크 벗어봐요 갈아버어! 쌤 너무 아름다운데? 쌤! 예뻐요! my name is beg 나 찍었어? 나 나와? 나 아마 안 나와? 쌤! 저희는 다음에 다음에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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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안와 수식 quarantined 한 번에 눈을 받아도는 silently 다시 만나요 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équ이있는 타임 우리의 타임 우리의 여성도 있습니다 땅에서 터득 인도 저기요 상담받지 내가 칠다 했잖아 하하하 지금 되게 이쁘다 야 너네 지금 완전 후방 장난 아니야 안돼 안돼 이거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닌가? 야 나이 20대 아 진짜 나이 안돼 나이 20대 여긴 머리도 안들어갈거 같은데 이게 된다고? 아니 어깨서 걸리냐 안돼 안돼 나도 40대 걸릴거 같은데 이게 배살이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오! 60대 60대 배살이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들 일정 한번 쭉 조금만 들어봐 인생 딱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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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멀리 있잖아 내가 너무 크잖아 지금 뭐라고? 인사해주세요 예뻐요 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냐 너네? 애들이 저 셔츠 시켜요 그럼 저기 위에 앉으면 안 돼요? 안 돼 뒤로 넘어가면 시원하겠다 뭐야? 뒤로 빌렀게? 뒤로 빌렀게 어? 애들 빨리 모아봐 빨리 와 뭐가 이상해 빨리 와 어? 잠깐만 여기 거울샷 잠깐만 딱 사봐 한 명 들어갔겠다 거기서 아까 찍었는데 오 둘이 셀카다 이거 드나? 오 그렇지 이거 너무 잘 나온다 포토존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네 만들어야지 알았지 귀여워 그렇지 그렇게 포토존 개발인 것 같아 저희도 만들었어요 저희도 만들었어요 저희도 만들었어요 저희도 만들었어요 여기 역주행 두 명 있어요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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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겁니다 은서희씨는 지금 혀가 꼬여가지고 어디가 빨리 돌아가 다시 아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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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너희들 낭만 있다 일본놀이 부르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체험학생으로 중동원에 와 있습니다 성남쌤 인간 오렌지입니다 인간 오렌지 상큼함을 살리고 있지요 와 애들이 선생님 못 찾을까봐 연예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려주세요 일로와 일로와 위험해 살렸다 감사합니다 엄청 오렌지 같아요 맞아요 대왕 오렌지 대왕 오렌지 우리 학교에서 한거 온갖 온갖 한개빈 딴 여기는 반드시 오븐하게 파전 하나 숙사 파전 파전 왜 침부를 이만에 까주는거 아니야 이런게 가까이 인간 쭉 아니 며칠 없는데 파전 언제 한 개씩 얹어 아 이거 소금통도 되나문데? 여기다 넣을까요? 어? 거기다 그쪽으로 주고 안 줄거야 아 뭐야 아 그래 멸치를 먹고 싶지 말고 멸치를 먹고 싶지 말고 멸치 나눠서 여기 많이 와 뭐야 여기 와야겠네 나는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음날 먼저 드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오빠 월아 월았어 어디? 국물 먼저 먹어봐야겠다 오 오 좀 덜어드릴게요 으아 먹기 전에 바로 쓱 내밀잖아 많이 많은데요 너무 맛있어 바로 쓱 내밀게 어 한시 반까지 굴러오면 돼 아 우리 배 완전 맛있는데 어 당연히 오빠 언니 넌 아 아 아 우 아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곁은? 지오도 보여줘! 지오도 쓱빼! 가만, 가만! 이 쩔 보드 와 너 이러면 자빠진 아예스러워? 아 쎈 쎈 관전해 드릴게요 아니 아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세이파를 이렇게 찍을거에요 아니 이쪽에 앉으세요 진짜 진짜 부러져요 내가 앉아볼게 어어 하지마 튼튼해 튼튼해 내가 싫으면 튼튼해 투명하자 투명하자 엮에 너넨 아 엮에 도둑 엮에 도둑 아 아 아 팔찌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는거지? 입만을 짜는거지 위험하오 야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하는거야?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람이 첫 치소스를 그냥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기로 했어요 오 맛있겠네 아이스크림 하소스라 가위바위보 야 왠지 너가 흘릴거 같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내가 말했지 너일거 같다고 야 근데 이건 맛있는거잖아 진짜 맛없어요 치즈가루 맛있는건데 먹으면 뭐 따뜻한 나이스 아메리카노 자 경헌이도 경헌 너 일로와 내 옆에 다시 타자 야 근데 내가 타면은 야 너랑 나 타면 위험해 아메리카노 저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랑 못될걸? 그럴거 같아요 아빠랑 아들 아빠랑 아들 사막이 있었어요 이리와 올라와 사막이 마스터로서 어 뭐야 저 이거 구워먹을 수 있어요 현실이 연가시 있을까요? 근데 색깔이 엄청 이쁘다 우와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지 말고 이따가 풀어줘 저기 나무같은게 열리지 말고 갈까 눈 감으시면 찬을 출발했을거에요 오히려 좋아? 가야돼 30만원에 간대 빠지면 안돼 너희들 뭐야? 공부가 다행이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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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안녕 반갑습니다 ㅎㅎㅎㅎㅎ 이거 뭔가 하고 싶어 바이바이 다음에 또 안녕 안녕 천천히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나하나 베바이 한 명씩